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22절, 39절에서 42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내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의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남자였고 또한 굉장히 고위층,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성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고 한낮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둘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바로 예수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한낮 가장 뜨거울 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언제 떨어가냐면 해가 진 오후 늦게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온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 여인이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시간대를 골라서 나온 것임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묵마른 예수님과 묵마른 여인이 한 우물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인이 놀랍니다. 보통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남자는 여자에게 더더욱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너가 안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시 목마르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면 저도 그 물을 주십시오.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물은 그냥 이 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수. 그거를 의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물을 날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과 또한 어떠한 쾌락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어떤 그 갈증이 너에게 있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중심의 영혼의 그 메마름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없음과 허전한 마음을 채울 만한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쾌락이고요. 또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맛난 음식 또한 쇼핑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사서 거기서부터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나중에 다시 배고파지게 되고요. 또한 아무리 좋은 물건이나 차나 집이나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새것은 헌것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 만족함이란 영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의 행복을 준 그 남편을 찾아 헤맨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느라. 그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녀는 과거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에게 이 가정생활이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통해서 거기선가 뭔가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야 벌써 여섯 번째 남자래.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수근거림을 피하고자 한낮에 그 더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다 끊습니다. 스스로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넣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오직 내가 찾는 그 남자만 만나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신 분 계십니까? 저의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윗세대의 배우인데 클리오파트라 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주 미녀였다고 하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클리오파트라는 일곱 명의 남편 그리고 여덟 번의 결혼. 한 번은 재혼을 해서 여덟 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결국 말년에 모든 남자가 다 헤어지고 파란만장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보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남편에서도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외모를 사랑했고 그녀의 돈을 사랑했고 그녀의 명예를 사랑했고 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어떤 거절감, 어떤 상처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 싫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의 소망 파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만한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면 배고프면 음식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새끼오리가 헤엄을 치고 싶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헤엄을 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떤 욕구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 이것은 이걸로는 채울 수 없다. 어떤 다른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 음식이나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동시에 진짜의 복사판이다. 진짜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것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 대로라면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만 물이죠. 물이지만 진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참된 물이 있음을 보여주는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참된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갈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제를 보내주심으로써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과 같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거절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공격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왜 나한테 물을 주려고 사람들을 탁 밀어내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을까 봐. 이미 자신 안에 어떤 좌절과 거절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내면 당할 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분 안에 뭔가 아픔이 있구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픔이 상처가 낫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그 거절과 좌절을 다른 데서 어떤 해결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또한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어디 집착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부모가 나를 거절했어. 부모님이 어떤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랑해주지 못할 때 거기에서 어떤 좌절갈믄 느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구정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들을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술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으로 막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계속 대대로 물러갑니다. 흘러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많은 이 중독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좌절이 있어요. 뭔가. 좌절과 거절감이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에요. 용납함과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낯선 유대 남자가 자신의 이 아픈 과거 이 남편 얘기를 갑자기 꺼냈잖아요. 처음 봤는데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꺼내니까 여인이 놀랍니다. 선생님 당신이 보니까 예언자십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픈 과거니까 화제를 돌립니다. 남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조상은 예를 살라면서 예배를 하더이다. 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들어야 됩니까? 갑자기 민감한 종교 이슈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남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아픈 과거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주제가 사실은요. 여인의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탁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주제로 이 여인의 아픔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근본적인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있음이다라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그것은 worth,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몸은 와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다른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어떤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러나 그 대상은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락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인의 문제가 뭘까요? 예배자긴 예배자인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너는, 너희들은 엉뚱한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의 밑바탕에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목마름이 계속 오는 겁니다. 참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배의 대상을 예배해야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엉뚱한 것을 예배하니까 계속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영원한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자는 술을 예배하는 거고요. 음란은 또 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도박은 도박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에서 그 만족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목말랐던 이유, 남편을 예배한 거예요.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물론 여러분 배우자, 가족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정말 복된 선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그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메마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남편은, 남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우려 했던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남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은요. 나름대로의 남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금 남편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주 화려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단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심한 성중독. 온갖 회락에. 몸이 막 망가져도 이걸 막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앞에 섰을 때는 고상하고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여자를 버립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도둑질을 일삼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로 얘기하면 성도입니다. 예배를 알고 있었어요. 예배를 어디로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됩니까? 오프라인 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어디서 예배. 성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데 예배 대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데 예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굉장히 회의를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께 자신도 모를 기도를 하게 돼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바깥에 지나가는데 옆집에서 소년인지 소년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목소리였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핀 구절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영혼에 빛이 확 비쳐옵니다.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가 누굴까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목마르신 주님이 목말라던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사랑이다. 이상하죠? 죄를 사랑이로 가니까. 죄가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무질서한 사랑, 망가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랑인데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지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성중독에, 음란에, 도박에, 도둑질에 온갖 다 해봤자 안 채워지더라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은 그런 고백을 자신의 고백록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배우자, 가족, 자녀 우리의 어떤 집이나 물건에 서는 것들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망가진 사랑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가 공허한 거죠.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유한계시록 보세요. 4장, 5장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두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유대 남자로 봤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주님을 봤지만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죠. 26절에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표현. 출국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야외거든요. 유한복음 뮤지컬 광야 아틀에서 하는 공연 보셨습니까? 계속 나오는 구절이 에고 에임이죠.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며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의 과거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감추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자. 내 인생은 끝났어. 실패했어.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깊이증에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어쩌면 심한 우울증이 왔을지도 몰라요. 밤마다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과거를 아신다는 얘기는 내가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그런 다섯 번에 실패하심 여섯 번째 동거나 남자의 생활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주에 하십니까? 이 방탕한 여인이나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은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야. 참된 예배 대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너의 죄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을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나중에 가늠한 여인 얘기도 나오죠. 어떻게 하십니까? 도를 전제입니까? 아니야. 난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아픔이 착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관계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앞으로 남은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현재부터 미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용서를 해야만 과거의 것을 떠나보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사실상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누리면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참된 대상인 예배 대상인 주님을 안심 못했던 이유 그녀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가며 망가져갔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이 오늘 후반부에 보면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가하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39절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도미너처럼 그녀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녀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수만 사람들이 예수를 자자자자자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익히 삶을 만든 것이요. 이 세상 신입니다. 가리고 못 보게 하고 보금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변하면 나중에 도미너처럼 이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 친척이 바뀌고 주의사항이 바뀐 것을 알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피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해. 너 미워해. 사람들이 뒤에서 너 수근거려. 그러니까 너 사람들 만나지 마.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에 계속 속은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 줄을 어느 정도 보이니까. 42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구주인데 이제는 주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계속 그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묶어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잠자력이 있으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요한복은 10장 10절이 나오죠. 도둑은 나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음 잡초가 자랍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그 밤사이에 몰래 가려진 사이에 씨를 뿌려서 그냥 잡초가 자라서 알곡은 그냥 알곡 잡초가 다 섞이게끔 만들었구나. 원수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끊어지고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해 날 싫어해 수긍거리는 것 같고 나의 어떤 과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로 여러분이 믿으면 주르륵 다 믿게 될 것을 아니까 계속 속여서 거기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계속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뭐세요?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목마르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의 갈증이 해갈이 되면서 평생을 주류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신학은 신학의 모든 책들은 다 어거스틴의 주석일 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기초를 둔 그 사람 가망이 없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뀌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의 여인은 진정한 남편을 찾는 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못지않게 목말라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목말라 계셨어요. 뭐에 목말라 계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배는 들이지만 진정한 대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목말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4장 초반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남유다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니까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삥 둘러가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리로 가셨다는 건데요. 문제는 스타팅이 어디냐 출발을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짧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먼 길이 될 수도 있어요. 3장 후반부에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세례의원의 제자들과 함께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동쪽 요단강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여기서 쭉 올라가시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우회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있던 요단강 계곡에서 가장 쉬운 여정은 배산 협곡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우회에서 가는 길이었다. 왜 예수님이 우회에서 갔을까요? 그 여인을 찾으러 만나러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을 순종해서 그 여인을 찾아 우회에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나 사마리아를 꼭 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날마다 울고 있는 아파하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배우자를 우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자 우물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입니다. 여인은 헛된 남편을 찾아 헤맸어요. 참된 신랑이신 참된 남편이신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죠. 누구를요? 그 여인을 만난 것인데 또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부터 주님은 먼저 먼 길을 우어셔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라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소산하는 생명수를 주려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 대해서 목마르신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다 얻기까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마리 중에 아흔 아흔 마리 있으면 괜찮죠? 우리는 만족할지도 몰라요. 다 세워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얻기까지는 내가 결코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없어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메말라 죽어가는 분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이 울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심하게 빠져서 열매 시간을 게임을 하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게임을 하게 되면 민감해지면서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중독 증상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막 그랬던 아이가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떨 때는 이게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울면서 예, 예, 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 긍정적일까요? 게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거죠. 열매 시간을 게임할 때 엄청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게임에서 주님으로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방향만 바뀌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아들이라고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잘 아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고백할 것이나 다 했습니다. 청빙위원회도 밝혀내지 못한 저의 과거입니다. 아마 이것이 알았더라면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 게임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게임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몇 개월에 밤을 새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승을 했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운 게 지금은 좀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지만 물론 20년도 넘은 과거의 일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지금 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로는 이제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끊어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 당시 똑같은 게임을 했거든요. 제가 우승자로 가면 형님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형님이십니다. 다들 무릎 꿇어. 자식들. 이러면서 저의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과 같은 것이 뭐였냐면 어떤 좌절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그거를 이쪽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마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인정을 받고 재능이 있고 뭐 하면 자꾸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랭킹 올라가고 그리고 대회 나고 우승하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쾌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인정받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계속이니까 거기에 계속 매달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끊었을까요?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는 건데요.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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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병으로 섬기던 중에 군정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사바구엘 어디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있는 집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마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뭐 큰 기대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라 믿어도 어떤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돼야 믿지 뭔가 성령의 역사라든가 응사라든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은혜 받았지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 체험과 함께 동시에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입니다. 제가 방언기도를 하려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예배를 하긴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했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이제는 그분께 향하는 거예요. 밤을 새소 그분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다 해도 모든 에너지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일로 다 가는 거죠. 그날 이후로 그냥 바뀌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0절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주님을 통해 주신 선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시죠. 목마르신 주님이 인정의 목마른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에서 건지시고 저를 정말 주님께 중독된 자로 바꾸신 것이죠. 그것이 한 20년이 훨씬 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 어머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좀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봐라 이 보잘것없는 정말 이런 사람도 건조하남이 쓰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아이를 만나주셔서 거기서 지금 빠져있는 그 중독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에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안됩니다. 나중이나 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 않느냐 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하니 바로 지금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으로만 해갈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목마름은 오직 저와 여러분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얻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분이 선한 목자 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갈급한 영혼을 우리 갈급한 영혼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중독과 모든 어떤 집착하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던 모든 것에서 주여 끊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갈망과 우리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사마리아 연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를 알아갔던 것처럼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또한 이루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말라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향한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오신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영이 어떤 사람은 괴락에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깨인 아버지 정말 얼마나 많은 중독의 아픔들이 있는지 아버지 또한 울증으로 인한 또 나머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끈의 악농 속에 홀로 살아가는 눈물을 달려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리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시옵소서 주위에 얼마나 그 중독에 빠져있어서 또한 우울증에 모든 관계를 끊고 그렇게 점점점 혼자의 그 감옥 속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너무나 목마르시고 너무나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으셔서 그 영혼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흔한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우회하여 사마리아까지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음란과 충독과 술과 모든 악한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끊어냈던 관계가 또한 회복이 되어져서 저들로 말미야마 우리로 말미야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애들이 주를 알게 되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며 직접 주를 알게 되며 세상의 구조임을 고백해 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장시간 지속된 이 상황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들지 못한 애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만나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깨워 주시고 2, 3마리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귀한 증언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 영혼을 돌이키는 귀한 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10의 1조로 또한 감성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금으로 구정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경금을 약적을 하며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의 복음과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심령심령을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 생명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속히 주께서 또한 복음으로 동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눈령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김정은 목사님과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풀어주시며 북한의 억눈령인들을 해방케 해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의 나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터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새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건릉으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 알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케하심이 우리의 잔을 높이듭며 주여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라고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나옵나이다 아멘